1시간 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던질까 말까 1시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은 파블로 뮤직 촬영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약간 메이킹 필름? 아니지 비하인드 영상? 그런 걸 찍으려고 오늘 그 현장을 갑니다 촬영할 때 조금 필요한 패션 아이템들 그런 것도 조금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현장 분위기를 따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갈까요? 안녕하세요 땡! 탈락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면서 여기 메이크업을 하고 있네 오늘 메이크업 선생님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담당하고 있는 문세인이라고 합니다 완전 오픈이다 보니까 아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거를 아티스트 취향은 안 맞추시는 거고요?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컷컷! 어머 여기 메이크업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 새로운 사람 오셨네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파블로 뮤직에서 음악 하고 있는 이성아라고 합니다 여기 내려와요 оказ지 마세요 grains완을 교체한을 소개 한번만 해줘요 야미타민의 한 채드 래퍼 아시죠? 네네 아니 그럼 가는거야? 너 듣기 싫은 말 뿐, let's go away Cloudy as a ball, 여기 like a sunset 다 잊고 싶은데, I just wanna go back 저희는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프로의 리더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임비셔뮤직의 애쉬아일랜드라고 진영이 형이 저희 리더고요 이제 나머지 네 명은 저 포함해서 야미타미라는 형, 유민이라는 친구 그리고 클라우디베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본인은 어떤 포지션인가요? 저는 이제 클라우디베한테 웃음을 선사해 주는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은 어떤? 무게 있는? 무게 있고, 무게도 있고 가끔 또 이제 가끔 재밌는 말 하면 빵빵 터져요 유행을 이끌어보고 있어요 SNS에서 유행한다 하는 것들을 많이 첨바시켜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던질까 말까 한 시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웃겨 진짜 지도방 비브리Cha 사람이야 어? 나쁜 건가? 저 조금 조금씩 더 시작이 중요해요 시력이 조금 안 좋으셔서 아 그래요? 시력 얼마예요? 그 뭐야 마이너스예요 진짜요? 왜 렌즈 안 껴요? 네 안 껴요 아 진짜? 뭐야 답답하게 살아야 돼 라멘증까지 절대 카메라를 놓치지 않아 또 따라하면서 외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에 타투는 무슨 의미예요? 이뻐져 이뻐져 저는 블레이즈라고 한다고 딱 얼굴이 바로 안 샀어요 빨간색 멜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집하는 이유 저랑 잘 어울려요 원품이잖아요 음영만 하세요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요 따뜻한 거 말고 누구 닮았다고 소리 많이 들어요? 저 닮았다고 소리 많이 들어요 네 됐어요 되게 어려 보인다 기분 좋아졌어 그럼 끝났어요? 아 네 진짜 카메라를 절대 안 놓쳐요 약간 바나스한 느낌 혼자 2,9점을 찍은 거 한번 해서 하고 있는 거 같아 2,9점을 찍At 곧 conceal 6,9점을 찍은 거 같아 4,5점을 찍은 거 같아요 무정테스트 이게 뭐야? 둘 다 3천원으로 여기가 여기 아니면 그냥 혼자 들고 찍어 머리는 집어서 하고 있는 거 목걸이 반대로 vot 누구야 처음부터 보고해져있던 measurable 자 자기만 취할수 있는 포즈 시작 셋! 다시 할게요. 유희씨 정신 차려요. 나 혼자 이러고 있었어.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안 돼요? 쭈그라는 거야. 완전히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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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아니 뭐예요? 아니 근데 이쁘지 않아요? 왜 뺏어요 하고 있는 걸. 오늘 머리 안 까보신 거 아니죠? 이거 공들인 건데? 젖은 머리 젖은 머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I don't wanna stay here 똑같게. 또 친구의 문자에 답장해 I'm okay. 똑같은 내 일상은 걱정 마 it's right. I'm better 나 예전보다 낫지 말. 작업실에선 your recording is my life. 다른 걸 원하는데 나는 전부 다. I don't know it's right. 먹히지 않는 바.